신안군이 최근 노예염전 논란이 다시 불거짐에 따라 근로자 고용염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습니다. 신안군은 관내 염전 773국 가운데 근로자 고용사업장 95곳을 대상으로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 신안군은 인권침해 사례 1회 적발 시엔 1년 동안 염전 영업을 정지시키고 재발 시에는 임대면적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. 또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염전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거와 생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